. 그러세요. 항상 바쁘신 분입니까? 나쁜 사람. 태어날 때도 나쁜 사람. 내가 왜 나쁜 사람이야? 한 번도 궁금하지 않아요 당신은. 안 망가도 할 수 없지 뭐. 당신도 팔자 나도 팔자니까. 나 미칠 것 같아요. 미칠 것 같으면 안 하실 테니까 오라 그랬잖아요. 안 미치게 해준다고. 정말 고마워요.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세상에. 저 하나 그냥 제 아버지한테 넘겨주고 나왔으면 나 조금 더 고생할 필요 없었어요. 그러면서 저를 키웠는데. 아버지한테 갑니다. 여덟 글자. 단 여덟 글자 남겨놓고 떠나갈 수가 있는 문제예요. 아우 어머나 어떡해. 어떡해. 박사님도 나왔더라고요. ㅋㅋㅋㅋ 하하하